좋아좋아좋아 택다만 올리자고? 테이크다운? 근데 그것만 올리면 부상 입을까봐 좋았어 제발 좋았어 간다 내가 간다 됐어 부상 안입었어 스태미나 퍽이 있다고? 스태미나 돌아오는 퍽은 있던데 일단 이번 판 하고 그러면은 퍽 한번 들어가 볼테니까 아시는 분 좀 알려주시고요 어 나도 지금 내 생각은 그거야 골고루 올려줘야 스태미나가 올라가지 않을까 스태미나는 따로 올리는 건 없는 것 같고 어 전체적인 성장이지 않을까 복수전 들어갑니다 내가 먼저 나오겠지 내가 도전자니까 야 곧 있으면은 20위권 안으로 들어간다 야 곧 있으면은 20위권 안으로 들어간다 어깨에 망토 그리는걸 못해가지고 영어 유... 유 있지 영어 유... 어 영어 유로 넣은거야 저거 참고로 야 저기 그 어깨에 망토 그리는걸 못해가지고 영어 유... 유 있지 영어 유... 어 겨드랑이가 깎아라 아... 마이야... 한번 복수전 한번 갑시다 진짜로 어... 어... 나는 이제 늙어가고 있어 숨은 일곱이야 어... 어...저기 어깨에 내가 망토 부분 있잖아 영어 유로 넣었어 어... 영어 유를 늘린거야 환경 열악해서 환경 열악해서 마이 아주 나쁜 놈이야 나 얘한테 참교육받았었는데 아까 해설을 갖다 죽여야 돼 사람 차별한다고 내힘도 애들은 확실히 달라 분위기는 다르게 해서는 재설 많이 해봤었는데 저러면 안되곤 어어어 어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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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어어 어어어 어어 어...좋아좋아 어...좋아 어...좋아좋아 왼손째 간나야 왼손째 간나야 야 이거 봐 이거 봐 야 얼굴 얼굴 탄다 이제 얼굴 타 이제 어어 안되죠 스테미너로 낭비했죠? 이럴때 들어가야 된단 말이야 까비 아 까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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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개 여유로워 나 지금 게임이 어 야 뭐야 아 아니 이거는 진짜 아 근데 이러고만 있으면 아플거 같네 어어어 발 발 발 왜이래 어어어 아니 야 어 됐어 됐어 야 됐어 야 다행이다 나한테 발 발을 어떻게 했다고 나는 어떻게 할수 있을거 같애 내 하체는 주먹을 배달하는 용이야 이 자식아 야 자식아 임마 오 내 하체는 내 하체는 그런 용이 아니야 오 니가 내 하체를 어떻게 생각하는지 모르겠지만 자식 어 휘청거리 휘청거리 그렇지 조금만 조금만 하면 넘어올거 같애 어어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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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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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잽이야 지금 잽 나가고있어 잽 나가고있어 지금이야 와 미친 됐다 됐다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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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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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것도 좀 섞어줘야돼 그렇지 그렇지 왔어 왔어 잽 잽 잽 잽 아 까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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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슈퍼맨 그렇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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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넘어가나야 아아 아 절정이였는데 아 절정이였는데 지금 아아 아 지금 절정이였거든요 어 어 일란은 좀 몰라 어 일란은 모르는데 아니야 왼손에 내가 거의 공격을 투자했기 때문에 오른손 쓰면 안돼 지금 지금부터 보신 분들은 좀 모를 수 있어요 어 투따우전 볼티님 별풍선한계팬그룹까비 환영합니다 고맙습니다 쟤 봐봐 쟤 봐봐 얼굴 한쪽만 지금 오른쪽만 저기 어 틀렸잖아 그딴 거 없어 어 까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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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그딴 거 없어 어 까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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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야 왔어 야 왔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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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팔이 조금만 아 아 아 아 아 아 이거 거의 다 온거 같아 지금 나 거의 체력이 안달았거든 지금 내가 스테미너 관리는 안되긴 한데 그만큼 너 많이 때리고 있어 오 왔어요 왔어요 마이요 왔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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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왔다 했지 여기에 하 오 오 다 복스했어요 와 완벽하게 무너지네요 완벽하게 무너집니다 와 진짜 어 개웃기네 진짜 경기 내용 개 진지한데 개웃기네 아 아 진짜 얼굴 개웃기네 나 진짜 어 좋아 야 내가 맨손 잼 만나러 오른쪽 털린 것 봐 얼굴 이거지 이거지 좋아요 이게 라운드가 누적을 되면은 누적이 되면 쟤도 안돼 어 좀 털릴 뻔한 적도 있긴 있었는데 어 승리했습니다 중간에 나의 명대사 봤어? 나의 하체는 나의 하체는 주먹을 매달하기 위는 거다 어 나의 하체를 공략했다 그래서 어? 뭐 진짜 뭐 얼씨구나 좋구나 어? 그럴 필요가 없는 거요 나의 하체는 주먹을 매달하기 위해 있는 거요 아 좋아요 아 좋습니다 아주 지금 경험지 많이 얻었습니다 어 개 재밌어 지금 캐릭터 진짜 오른쪽 잼은 아니고 왼쪽 잼만 강하게끔 키웠는데도 개 재밌어 나 진짜 개 병맛으로 개씹초보로 키웠는데도 진짜 어 이렇게 재밌습니다 음 뭔지 모르는 사람도 어 길을 찾게 돼 있네 아 오버를 성장 좋구요 포인트 4000이나 내고 어 흠 아까 누가 여기 스테미너 여기 있다메 네 뭘 올려야지 스테미나 올리나? 응 근데 이거는 복구 아니야? 금방 금방 체력이나 뭐 이런 게 찼나 이런 거 아니야? 체력 올란다 한번 볼까? 응 바디에이스 아니야 이거 안 올라 어 조금 변한 거 같기도 한데 아니 체력이나 스테미너 둘 다 필요해서 어 둘 다 필요하니까 한 거고 그렇지 능력치가 오르는 게 아니라 시합 때 영향 주는 거 같고 아까 누가 이걸 올리려 하더라고 스테미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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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 반전이죠 어 이제 풀업이 된다라는 거 됐어 어 됐어 됐어 알차게 업그레이드 했어 자 과연 다음 상대는 누굴지 봅시다 네임드가 나올 수도 있어요 충분히 어 아니구요 어 뭐야 다 네임드지 16이 11이 12이 어허 얘가 좀 괜찮아 보이네 어 어허 얘는 뭐야 롬바드 그리고 릭스토리 그리고 캐니 로벨 로벨 로버스톤 로베스톤 로버스톤 아니야 얘는 힘들어 어 복서 클린치가 너무 센데 아니야 하려면 아니야 아니야 하려면 얘랑 해야 돼 어 어 못 먹어도 가 쩝장인이면 가능해 악마의 속상임이야 흑형잡어 큰 걸 먹어야지 꼭 이래놓고 지면 깐다고 어 우리 다음판 아프리카분들 믿습니다 갑니다 가봅시다 응 질렀어요 응 테이크다운 업그레이드 해야되고 자 아우 나 진짜 스테미너 깔 크으 씨 근데 이거는 진짜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게 그냥 내가 훈련해도 체력이 깎기도 마 저게 좀 그래 어 이거는 진짜 운이 좋아야 돼 어 아니면 이지만 한다던지 어 됐고 아 이거 아니고 그라운드에서도 좀 해야 되지 않나 그라운드 디펜 이거 해야 되지 않나 그냥 F하고 개 가는 거야 모르겠어 질러버리야 어쩔 수 없어 음 부상은 계속 입어 저 정도는 티도 안 나 그리고 잽 장인된 것만으로도 감개부략이야 갑니다 얘가 뭐 10이었던가 자 들어갑니다 자 다음판은 어 즐겨찾기 아프리카도 즐겨찾기 추천 한 번씩 다음판 아프리카 추천 즐겨찾기 한 번 합시다 어 아 지금 추천 즐겨찾기 너무 적습니다 많이 누릅시다 어 유튜브에 조많은 검색하면 모두 다 업로드됩니다 편집해서 업로드됩니다 괜찮은 거야 자네 칼 이상 없고 어 그래 귀 이상 없고 거시기 이상 없고 어 송금 좋고 어 그렇지 오래 될 거야 자네 아 형님 나오신다 으 어 어 롬바든가 남바든가 어 어 원펀맨 유니폼 만든 겁니다 어 우상 보세요 닮았잖아 어 41이야 헐떡헐떡이시는데 빨리 은퇴시켜드려야겠네 왼손에 제물로 삼읍시다 붐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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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근데 얘는 어깨 각이 완전 다른데 저기서 완전 쪼 주먹 한방이면은 거의 와 36승 7패야? 하는 놈이네 좀 로봇 수준이야 뭐 예전에 뭐 철권에 나오는 제크 같애 니치가 assumed 니씨가 길러냐 좋아좋아 으하하하 좋아좋아좋aa 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 오우야 잠깐만 오우야 어우 개까돌어 하하 개웃기네 아 진짜 이렇게 잡지 좀 봐 진짜 하하 어째 잼만하면 자식감이 생겨 게임이 좋아 나쁘지 않아 하하 잼 맞으니까 아파가지고 거리 재는 것 봐 오 잼이 세요 자 또 야 큰일났다 왔어 왔어 야 왔어 야 왔어 아 까비 까비 어 아 살짝 왔다갔다 살짝 왔다갔어 살짝 왔다갔어 어 좋아 아 나도 좀 가드를 좀 해야지 어 안되겠어 어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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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불 들어왔어 어 야 저 레슬링이었으면 저거 발 잡고 고개 한번 두번 흔들면서 돌렸다 진짜로 하하핳 됐다 야 됐어 야 이게 얼마만이야 얼마만이야 이게 얼마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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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얼마만이야 이게 어 아 뭐야 아 또 분위기 좋을 때 한참 어 나는 헤드슈터 간다 나는 어 지금 야 좋아 좋아 약간의 위기가 있었지만 좋아요 어 약간의 위기가 있었지만 좋아요 어 어 약간의 위기가 있었지만 좋아요 어 내가 볼 때 이제 2라운드에 두개골 깨집니다 하하하하 2라운드에 두개골 깨져요 어 2라운드에는 몰라 얘가 잡는게 사실 대가리가 깨질까봐 잡는거야 지금 어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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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하하하 하하하하 오우씨 게임 개재밌네 오우씨 게임 개재밌네 어 어 아 지려 까비 까비 괜찮아 쫄거 없어 쫄거 없어 쫄거 없어 난 지금 나쁘지 않아 지금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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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지금 끝내야데 이제 스테미너 많이 없어 이제 이제 끝내야데 이제 스테미너 많이 없어 하하하하 한글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